강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보니까요.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저쪽에는 휘엄청 밝은 날이 떴고요. 또 뒤에는 너무나도 반짝반짝 잠시 롯데타워가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연 더욱더 멋지게 함께할 수 있게 날씨까지 도와주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마루공원 그린 콘서트는 시민가요제로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무려 200팀이 넘는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4팀이 멋진 무대를 수놓아줬는데요. 오늘은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혹시 어제도 왔는데 오늘 또 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 많이 계시네요. 서울시에서 오늘만 10개가 넘는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 마루공원에 오신 여러분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정말 최정상급 라인업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름다운 가을밤 가족분들과 또 친구분들과 연인분들과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추억진분들의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원래 김필님께서 함께 해주기로 하셨는데요. 급성 맹장염에 걸렸다고 하세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박재정님께서 함께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네 김필님은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 오늘은 박재정님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마루공원 그린 콘서트는 유튜브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고요. 또 현장분들과 함께 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콘서트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 계신 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출연진분들, 가수분들께서 노래를 더 많이 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호응도 지금보다 더 보내주실 수 있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귀한 시간에서 함께 해주신 분이 계셔서요. 내빈 소개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레전드로 불릴만 합니다. 여러분 마루공원 그린 콘서트 잘 보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오늘은 잊지 않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요 모두 일어나시지 말고요.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잠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요. 나가실 때 너무 많이 붐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월 30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진행한 2021 강남 페스티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성원 보내주셨는데요.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신 서울 시민분들 그리고 모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남 페스티벌은 내년에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실 거죠? 내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내년에 더욱 알차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재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